으하하하하하하 흐헤헤헤 흐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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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입니다. 음...어...오늘은 부산에서 하는 오버...오버치요? 오버치입니다. 에... 저번에 엄청 못했던 긴지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네, 기가 물고도 여러가지 해야죠. 맞...맞...맞는 말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그리딘스 헬로우 5, 4, 3, 2, 1 오, 갑시다. 오케이. 과연 저번처럼 엉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I was still... 나이스다. 저기 위에 있다 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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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초기보탄 나쁘죠. 이누야 안 죽여. 죽여. 아... 설마 안 나가는거 아니야? 아... 아... 뭐... 왜 이쪽으로... 어쨌든... 윈스턴이 자기를 따라오래요. 갑시다. 아... 아... 왜절리 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 아... 아하... 와... 역시 겐지... 여전히 어려워요. 허헣... 영... 엉... 아... 응... 어... 곧있음 시즌이 끝난데요. 어... 에이... 영... 영... 네... 그... 아... 엉... 어 여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와 오케이 나 이거 거의 준비됐으니까 나 이거 사용하고 돌진할게 오케이? 물론 잘 못 사용하지만 음 어 메카 일단 이 뒤쯤에서 적이 충분히 아 네네네네 위치 됐어 이거? 와우 나 위치 벌써 됐잖아 힐 아 지금은 못 가겠다 오우 아 아 아 메인 진짜 열받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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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경쟁이란 어려워 아 아 아 아 계속 사격전을 본다 이렇게 나 뒤로 돌아가서 좀 사용할게 이번엔 제대로 사용할게 얘들아 제대로 사용할테니까 어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아 저 어우 가자 가자 흡 흡 흡 음 계속 난타는구나 아 여기 주변에 메이 있는거 같은데 아 나 메이 골드 보기싫어 메이 죽었지? 오 오케이 땡큐 솔직히 땡큐 인증 흡 일단은 여기에는 춤도해서 와리가 흡 흡 흡 어딨어 흡 아 뭐야 나 막았잖아 어 섬아 긴 짓 없거든 흡 나 분명히 반사를 맞고 있었는데 흡 망했다 얘들아 흡 얘들아 만.. 오? 설마 설마.. 야 한명을 한명 처리하는거 쉽잖아 빨리 이게 다른친구가 가고 이거는 오케이 메이드 죽는 것뿐이지 네 나 지금은 중성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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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는 센스 좋은것 같아요 완전 좋은것 같아요 이 캐릭 저 캐릭 익숙해져요 어 뭐야 저기 디바 나타났다고 저는 디바여저에요 다른 캐릭터 막 여러종류 골고루 유저 아니에요 잘가 잘가 응? 아 누가 또 들어왔다 이거지 응? 쓰러믄 예스 무승무했네? 망했.. 오오 망간줄 알았더니만 오케이 할수있어 겐지로 간만 제대로 잡으면 돼 방금은 운이었어요 방금은 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운이었어요 굉장히 진짜 좋은 운이라고 볼수있어요 진짜 좋은 운이라고 볼수있어요 오케이 가자 어 죄송합니다 저 잠시 멍 때렸어요 오케이 저 전략은 있는데 근데 무조건 다 그냥 우정창 때려버리기잖아요 아 그래서 뭐 전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나만의 계획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봤다 이런 생각이 아잇 난리 반살렬 오케 오케이 난리하다가 반사했어 이제 우리꺼야 흠 여기 저 돼지 엄청 맞았네 어 아나 어디있어 아나 아나야 아 흐흐흫 아 오케이 이제 오는건 막으면 돼 막아야돼 이쪽으로 돌아올려고 했어 오 잘했다 아 와 레킹볼 아니 레킹볼이래 로드워크 4킬 다 뺏어가네 아이 모이라 반사 못해 모이라 참기획 시켜줄게 어딨니 모예라야 와 죽을 뻔했네 오 죽을 뻔했네 진짜 흥 이야 어떠냐 이거 내가 안 쓰면 전부 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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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 방영 공성하는거 routine 아 그래도 한명 처리 힌지 익숙해지는 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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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팀 든든히 방하고 있습니다 그 머 무슨 멋지구요 어 저리가 아있네 으흐흐흫 얗 얗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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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지금 막아진다 오케이 잘한다 로드 으흐 아 아 내 킬 또 빼앗겼어 우와 예에이 패배할 것 같았지만 우승을 했네 오케이 봤지 이거 오늘 최고의 플레이어 어우 저 포제했는 줄 몰랐다 솔제우스 76 어 그래 내가 궁 사용하는데 여기 뒤통수 때려버려 거봐 한 명 수명 그리고 궁 사용하는 나 오우 와 생각보다 진짜 잘했다 와우 제니한테 투표 그리고 바로 다음판으로 가자 오늘은 깬지 여러분들 여기 제 염색된게 어때요 좀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죠 어 어 이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그마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되었다는데 근데 이 경쟁전 시즌 17이 끝나야 끝나고 업데이트 팔로우 온대요 근데 진짜로 그건 아마도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일 거고 진짜로는 언제 올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 아 음 음 오랜만에 오버워치.. 오랜만에 오버워치 하는 겁니다. 아주 잠시 샀는데 아주 잠시 쉬는 이유가 그 얼티맨 에픽 배털 시뮬레이터 입니다. 그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게임만 해가지고 오버워치를 잠시 잊어버렸어요.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여러분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몇 명 죄송합니다. 호호호 너무 오래걸려있네요. 거의 스커미싱을 틀지 않으면 더 빨리 잡힌대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겠죠.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오버워치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시그마라는 애가 들어오면 무슨 경쟁전 패치 그런게 또 추가된다고 하고 그리고 디바이에게 버프가 온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쓸모없는 버프죠. 아.. 디바이시례는 끝났네요. 진짜 제대로 끝났네요. 그 디바 매트릭스 너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디바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아니면 다른 영웅들의 공격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와.. 어.. 진짜.. 한때 제일 거의 강한 영웅들 중 한명이었던 디바가 이제.. 약 걸려면 해버렸더니.. 에이.. 어.. 20분 30초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대체 뭐가 빨리 잡힌다는거야? 아.. 그러니까 녹화중인데 좀 빨리 잡혀주면 안돼? 녹화중인데.. 녹화중인데 좀 특별하게 빨리 잡혀줬어 맨.. 오.. 설정해서 뭐 할까? 설정해서 뭐 조작할까? 오.. 뭐 소리는 되도록 다 올려놓고.. 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로 몰래 이렇게 나왔네요. 아.. 네.. 편집할때 어떡해? 아.. ALWAYS KEEP KILL CAM KILL CAM 이거 틀어놓으면 좋죠. 근데 이거 이제 틀어.. 저도 틀어놓고 싶어요. 틀어놓고 싶기도 하고.. 틀어놓고 싶기도 하고.. 아.. 일단.. 저번반에 잘한.. 우리 힐러.. 힐러..힐러..힐러.. 우리팀이.. 메르시 진짜 잘했어. 우리팀 메르시 진짜 잘했고.. 음.. 또 자난 분.. 이분도 잘했어. 그렇게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어..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 음.. 남은 하나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로더그는 제가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어... 아... 이렇게 합시다 아 다들 나 빼고 고수야 아니 어떻게 고수 된 거래 진짜 솔직히 필터 이게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든 동안 무슨 얘기라도 할게 현재 우리 채널에 우리 에드더지 채널 오버워치 로블록스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주라기 월네볼루션 주라기 월네볼루션 스파이더맨 또 오 피파도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얼티미 에피 배틀 시뮬레이더 또 올리고 음... 뭐 또 다른 게임도 올리려고 했는데 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올려다 삭제했어요 아... 아 나 진짜 아 진짜 저 방에... 몇 시간이야 지금 음? 디바 8시간? 정크래스 두 번째... 저 정크래스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정크래스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겐지 어디서 겐지가 보이네... 음... 너 뭐 하려는 거야... 응 나 겐지 할 거라고... 오늘... 오늘엔 특별하게 겐지를 할 거라고... 오... 야... 음... 조합 하나도 안 맞추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음... 와... 진짜... 오... 오... 오케이 얼른 갑시다... 후우... 일단 팀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행운을 빈다는 뜻으로... 응원을 해준다... 좀 너무... 오케이 여기 딱 좋아... 오케이... 저는 겐지 초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다른 개릭도 보여줘야죠... 굿좌! 으아... 아... 지붕통 안하네... 오케이... 자 여러분... 행운 빕니다... 행운 빕니다... 굿락 크래버바디! 난사 발사! 아 저기 오리사 또있네 뭔 거의 매번 반에 오리사 나오는거같아 그래서 찾기도 어렵지 어! 아 많이 맞췄는데 오 잘하고있어 오 잘했어 그냥 저기 로드오굴 로드오굴 처리 음 잘했어 리슨 잘한다 밑으로 내가 더 될정도야 오케이 한조 처리하러가자 한조야 꽤 잘가 오 어디 어 미안해 어 튀어 튀어 아 아니 뭔 총알이 아 맞다 총알이 150발 내지 오리사는 아 오리사는 150발 내 어 우리팀 우리팀 이거 모여다니지 않고 흩어다니니까 지금 밀리고 있고 아 근데 그림만이 밀리진 않았어요 그림만이 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팀 좀 불안 불안정한 상태이거든요 더 밀리면 우리 망해요 하아 으으으으으으읍 아 진짜 좀 메르시가 물론 메르시는 제가 알리로운 힐러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빨리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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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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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1이 필요해 왜 기대도 오케이 나 일단 궁극기는 준비됐어 으잇 와 진짜 한조 왜이렇게 한조 튀어 빨리 Patch 와 겨우 살사네 겨우 버티고 있어요 저 지금 아 저 죽어요 언제 진짜 누가 저 죽일지 몰라요 누가 저 겹칠 수 있어요 잘 벗겨야 돼요 와 근데 우리 팀 잘한다 예스 어 누가 저 위에 있는데 누가 있지? 아 메르시 메르시 어딨어요? 메르시 정도는 내가 못 잡으면 개 찍어 진짜 약한 사람 아 메르시 저기를 튀었구나 어 어 해킹 해킹 그놈의 송브라 송브라 어딨어 내가 죽일 때가 찾아오잖아 안 놓친다 그래서 지금 아 뭐야? 나 뭐해 죽었지?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가 절 죽였는지 알겠어요 솔드가 그냥 그냥 총을 쏴서 절 죽였는데 어 제가 그 길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응 근데 오리사가 그 끌어당기는 걸 사용하면서 그 동시에 제가 죽어가지고 그래 저 끌어당겼네요 자 그러면 슉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좀 저리 가져올래? 도망갑다 아 아 아 빨리 막아야돼 막아야돼 야 환조에 내려가지 멍청아 아 한조에 내려가.. 내가 내려.. 내가 한조에.. 내가 저 한조 사람.. 한조 분이었다면 저 한조 나보다 높니? 안 높잖아 브론즈 같은 브론즈였잖아 레벨 차이만 나면.. 레벨 차이만 나면 어떡해? 응? 아 진짜.. 레벨 차이만 나면 어떡해? 내가 한조였다면 내 밑으로 내가 시간 끌지 비볐지 진짜.. 아 어이없네 물론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겁쟁입니다 저 그 말 못한걸로 들어줄게요 안한걸로 들어줄게요 오케이 계속 한 명만 계속 꿈극기로 한 명만 죽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도망가는거 봐라 그 다음에 도망가는거 봐라 아 아 안돼 안돼 수비나 열심히 해 그래 수비 안하정 우리 뒤통수 찔거 같아서 나는 문자 다 내지를 않아 문자 다 내지를 않아 아 어느정도는 죽을때마다 팀원 옆에는 있는데 싸울땐 어느정도 아아 아 또 죽었네 아 아 아 아 답답해라 답답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이제 우리팀 초보... 우리팀 처음에 괜찮다했더니만 초보였네 박성현 버려 아 뭔 유저가 그렇게 안죽어 뭔 유저가 안죽어 무적이야 와 우리 팀 개못한다 진짜 우리 팀 진짜 못하네 저도 초보라서 아 어떻게 해야되나 그냥 김지로 할까 아님 다른애로 할까 어 어떻게 해야돼 아니 우리팀 좋아 안맞춘다 그럼 내가 나선다 좋아 안맞추면 내가 나설거야 빨리 골라 아 나도 누구랄지 모르겠다 아 우리팀 여러분 우리팀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팀이 수비를 엄청 못하고 이제 공격해야되는 공격해야되는데 네 역시 탱크를 탱크 조합 안 맞추네 빨리 조합이나 맞춰 다 맞추면 내가 다 맞추면 내가 맞추지 않은거 하나라도 채워줄게 빨리 맞춰 화장실 가니 응 계속 힐러 오케이 힐러는 됐어 힐러는 됐어 힐러는 됐어 힐러는 됐어 진짜 아 우리팀 조합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꼭 승리를 할게요 여러분 꼭 승리할게요 여러분 승리 안하면 음 기분 진짜 나빠요 오케이 자신있어요 아 그 시메트라가 있네 시메트라 거의 시메트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침구하는 그 캐릭이죠 저는 시메트라 꼬져보기 싫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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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근데 확실히 그 때 메이트릭스 너프 이후로 와 아 디바 너프 엄청 디바 진짜 체력 엄청 많이 간대 어어 뭣 킬하고 달려드리고 오 오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제니한테는 제가 한 어느정도 처리 저리 갔어요 아야 아이 건방진걸 아 아 나 포탑이 더 싫어 아 포탑이 더 싫어 힐 힐 오케이 힐 기회를 하고 앞으로 계속하고 시간은 충분하고 우리팀은 멍청하지만 않으면 흐흫 물론 저 우리팀이 멍청한다 그럼 저도 포함합니다 누가 멍청하는지 누가 멍청하는지 누가 천재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 오케이 94% 저리 까지 레 아 아 야 으흐흐흐흐흐흐 저 저 녹화중이에요 저 죽으면 안돼요 네 날 때려라 나 방금 메카 땄어 보내버리고 오케이 4명 4명 잡고 4명 잡고 라인하우트는 자기 혼자만 살려고 방벽 썼고 오 형 라인하우트 끝났어 네 와 하드캐리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신 힘입니다 만약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실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끝없이 하겠습니다 구독 노력 좋아요와 끄다가기 항상 부탁합니다 와 와 방금 진짜 제대로 본때 보여줬다 속 시원해 복수한 느낌이야 복수 복수하고 싶었던 애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복수한 느낌이야 아 역시 나는 디바이저에요 어떻게 디바이저가 되는지 저는 확실히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 존재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죠 저에게 좋았더니 일단 다 우연이네 네스 아 네스 근데 여기 나밖에 없어 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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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맞고 잠만 뒤로 잠만 뒤로 아 어쩌보면 우리 팀원들이 저보고 멍충이라고 하겠네요 멍충이는 이거 아니라 너네들이 저압 안 맞춰서 그래 저번에 나는 디바 말고 여러 여러 캐릭 하고 싶었다고 내 탓 아니야 와 어부지 흐흐흫 워워워워워워워 끝없이 발포 우리 시간 줄어든다 위기 왔다 위기 위기 포드 레드 포드 레드 오 방벽 방벽 깨진 것 같은데 지금은 기회인데 지금 아 제발 아 제냐다 아 제냐다 아 제냐다 아 제냐다 왜그래 이거 빠치러 오는게 질투나 응 앞으로 밀고가 앞으로 밀고가 아 아 방벽 깨진 것 같아서 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아 아아 아 땡큐 모이라 모이라 땡큐 아 그래도 나 죽겠어 아아 나만 노리는 느낌 나만 노리는 느낌 내가 안죽는다고 뭐 화풀이 해야돼 물론 네 네 저 안죽는 솜브라에게 화풀이를 하려 화풀이를 안와 굉장히 네 난리였어요 솜브라가 안죽고 계속 도망가다보니 이건 진짜 스트레스가 확 쌓이니까 아 무슨 몇마디 했는데 뭐 뭐 별일 아니겠죠 아아 아 저 제가 말이 없으면 그건 죄송해요 이거 오버워치 왔는데 제가 집중하느라 그래요 그건 제 탓 아닙니다 이 게임이 저를 집중하게 만드는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대단한 점이 이겁니다 재미있고 집중하게 만들고 약간 속력적인걸 좋아하게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게임이 진짜 뭐 특별한 이유는 없네 아 죽여봐 나 힐팩 먹었어 그래 그리고 루시오 땡큐 아 긴지 좀 끝내버리자 긴지 끝내자 위치만 알아내면 끝내버릴거야 겐지야 어디잇니 안죽겠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어 오오 오케이 모이라 잘한다 갈게 죽음만 죽자 가만 안될게 이렇게 이렇게 나 가고있어 나 송아나로 가고있어 송아나로 가고있어 송아나로 가고있어 오케이 와 아직 궁가 궁 90% 94% 오케이 두명 두명 괜찮아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어허어허허어헉허어허어허어허어허 오케이 무승무! 무승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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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스! 대조는 상대편 보다는 훨씬 늦게 왔죠? 오 불안한데? 와 진짜 1분 차이나는 거 봐라 1분 차이나는 거 봐라 아 우리 공격 잘해야 돼 1분 안에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저희가 좀 불리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쟤네들은 1분 58초 거의 2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작 1분밖에 안되잖아요 아 아 여기가 정크랩이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또 누구 누웠나 여기 로드워거와 정크랩이 약간 파트너 같은 느낌인데 위에다가 한번 보자 그러게 이거 정크랩과 로드워거 여기서 사나 봐 그러게 약간 물건들이 좀 그렇게 하고 거의 모든 캐릭터에 집이 있는 맵이 거의 다 나오네 내가 듣기엔 좋은 소식 내가 듣기엔 좋은 소식이야 요즘 우리 진지해야 돼 장난할 때가 아니야 가장 거리가 짧든 안 짧든 상관없어 그냥 약올리기만 하면 되겠지 기반은 약올려 물론 100% 약올리진 않아 손브라가 훨씬 더 약올리니까 어허 어림도 없지 아 드디어 죽네 나 히도 거의 깎았고 오우 어 와 진짜 오 시간 귓 깎였다고 여러분들 이거 화물에서 떨어지면 안됩니다 화물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져요 오 오케이 빨리 화물 화물 이동해 빨리 여기 모이고 모이고 놈들에게 우리 놈들에게 신뢰하고 보여준다 보여줘야돼 놈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어 놈들의 상대가 안된다는걸 보여줘야돼 길을 뚫어 잘하고있어 길 뚫으면 돼 하필이면 여기 어떻게 끌고 와야해 그래 그래 걔 집중사격 그래 좋았어 잘가 어 뭐야 왜 같은 곳에서 4명 또 죽이냐 예 지지 어 보이스레스 오우 지지 오케이 설마 이거 이거 모여 빨리 다들 빨리 모여 아 나 진짜 나 진짜 디바 유저가 많나봐 그 대신 저는 초보 초보 디바 유저 저를 초보 디바 유저라고 부르신이 됩니다 프랭 감사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것도 좀 심하 그것도 좀 심하다 음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별로 안하기는 사실 에이 리포야 저 리포 자 여기 모이고 아 로드워그야 너만 너만 믿는다 다른 다른 영웅들도 빨리 내려가라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아 안 돼 멈추면 안 되는데 화물 또 멈추면 안 되는데 빨리 갈게 갈게 못 막으면 진짜 분노한다 응 으아 으아 오 자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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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서 떨어져있지 말라고 으아 으아 음 뭐 29미터 뭐지 뭐야 29미터 꽤 멀리 간거 같은데 음 어 이거 굉장히 녹화 오래간다 이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꼭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제 자존심 붕괴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에요 말 그대로 제 자존심 붕괴해요 협조 여러분들이 협조 안하면 제 말 그대로 제 자존심은 붕괴해요 협조 좀 해주세요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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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29미터 갔대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갔잖아 여기를 못 막으면 진짜 음 아 아 네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저 경쟁전 잠시 적겠다고 저번 저번 영상에 말했는데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즐기려고요 그게 쉬울려나 쉬울려나 일단 방금 두고 저기 뭐야 저 누구야 디바야 앗 아 디바네 망했네 아 디바 대 디바 그냥 식 흫 아 오케이 약올리기 아구 나 방금 힐백 힐백 먹고 여기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날라왔지 힐백 있으니까 응? 아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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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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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면 되잖아 응? 아 나 진짜 이거 리프 인성 봐라 오케이 아나 죽이고 다들 어디갔어 다들 죽었네 다들 죽었네 진짜 1억이야 진짜 1억이야 빨리 내려가라고 네 그 이번 경쟁전 경기 초반처럼 네 우리팀에 초구 실력이 다시 등장했어요 나만 이거 한 명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냐 물론 저는 녹화하니까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죠 아 아 진짜 아 나 궁극기를 번대라서 보여줘야되네 아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이소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아 わ 옥순걸고 discovered 혹시 임 예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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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승리다 승리다 예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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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누구는 죽였는지 보자 어흐 로드워그는 내가 안타깝고도 못 죽이고 음 예스 내가 죽이기 다 어려운 내가 다 죽이기 어려워하는 애들이야 예에에에에에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또 다음 어 또 워치 보고싶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은 말 또 했는 같은 말 또 반복했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께요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